인상 됐다 됐다 음 몸 살아따카 이거 등산오셨어요? 등산오셨어요? 네. 네. 이렇게 놀다 가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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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7, 3.7. 1.7, 3.7. 1.7, 3.7. 뭐 사진인데 이거? 간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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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언제나 외국으로 가면 외국에서 만나는 한국 맛은 뭔가 신선해요. 맨날 보는 한국 제품인데도 색다르게 느껴집니다. 라면을 먹은 지 6년 전. 항상 현장에 라면을 가지고 다녔어요. 라면만 먹어도 됐어요 저는. 그리고 33끼를 라면만 먹었어요. 다 있네 여기 이거. 뭐 먹을래요? 뭐 먹을래요? 제로슈. 어 나 제로슈 가지고 들어왔어요. 다음 촬영지로 고고. 이번 뇌물에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면만 먹어요. 밤에 짚어내요. 정말 진짜 너무 예뻐요 이 메이킹의 컨셉은 이준기의 뒤통수 뼈가 이준기 오, 오. 오. 오 이거. 오~~ 오~~ 수리비가, 왜 이렇게. 너 이렇게. 죽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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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하나, 둘 우와, 진리 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. 2. 2. 2. 1. 2. 2. 다 왔어 벌써? 벌써? 다 왔어. 2. 2. 와우! 대박! 아우 이뻐! 너무 이쁘다! 아우 이뻐 이뻐! 좋아! 잘 나와! 좋아! 잘 나와! 와우! 와우! 엄마! 엄마! 와우! 여기 예쁘다! 봐봐! 이리 봐봐 응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